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금 시장 위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 온 건설주들이 전일 주식시장에서 동반 강세를 보였었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동부건설 우선주 등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건설주들이 전거래 강하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건설주가 갑자기 이렇게 시장을 주목받은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받은 걸까요? 네, 일단은 연준 쪽에 아무래도 입장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이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연준에서 일단 11월, 아, 10월이었죠. 10월 CPI가 한번 떨어지고 픽아웃했다라는 느낌을 주었고요. 그 뒤로 나왔던 기대인플레가 또 꺾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저녁에 개인소비지출, PC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연준에서 이 PC라는 지표를 금리의 방향이라든가 경제 방향성을 결정을 할 때 CPI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전월의 상승폭보다 더 둔화되면서 월가에서 예상한 예상치와 부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꺾이는 시점으로 들어왔구나. 연준 쪽에서 그동안 계속 외쳐오던 금리 인상에 의한 시차 효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다가 재건축의 규제라든가 어떤 스카이라인, 한강변으로 해서 더 높게 규제를 철폐하고 35층 이상, 최대 50층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주택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해외 쪽, 지금 인프라 수주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네움시티 같은 650조에서 700조짜리 초거대 신도시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다가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을 회피했던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연준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주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좀 탔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과 주택 정책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시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만 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40으로 경기 위축의 신호 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오늘 2대1의 헤드라인 기사만 보더라도 중소형 건설주, 특히나 지방의 건설사들이 좀 파산의 위기에 놓였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지금 아무리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주를 지금 봐도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기대감이 어제 과도하게 반영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 위주로에서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그런 것들이 물론 상한가로 마감한 것도 있지만 오늘은 시세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윗볼이라든가 은봉이 길게 나온 종목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꽁꽁 얼어붙은 시장이 완벽하게 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40 이하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가 본격 침체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연준에서 그 전에 조치는 저는 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중소형 테마주가 좀 득세를 하면서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건설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정책 나왔다고 해서 테마주니까 막 빡빡빡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위험 요인을 조금 짚어보면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곳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사우디 700조짜리 국부가 급증하다 보니까 신도시를 최첨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게 건설에는 피해가 온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대재 처벌법 시행도 또 되고 있어요. 외벽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버렸죠.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화물연대 파업 이런 부분에다가 부동산 PF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고랜드는 정말로 작은 하나의 한 톨의 씨앗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큰 부실 규모를 가지고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로 봤을 때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가 메리트가 있는 건 맞아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요. 이건 제가 중소형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외 쪽 수주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사우디라든가 미국, 유럽의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도 창원의 중견종합건설업체이죠. 동원건설산업의 최종 구도가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 전반적으로 투자심리가 좋지는 않지만 해외 수주,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는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단에서 해외 쪽의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플랜트 수주, 할 수 있는 곳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해외 원전 건설 수출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이 2014년도인가요? 아마 세웠었던 국내 주택, 가로정비 주택 이런 쪽의 수주 기록을 깨버렸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 깨면서 최대 신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탑픽으로 관심주를 꼽자고 하면 삼성물산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사우디와 굉장히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네이버와 이런 신규 이사옥에 대해서 최첨단 로봇 빌딩으로 건축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사우디가 700조짜리 신도시 짓는데 그냥 달랑 건물 하나 지어놓고 신도시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최첨단 신도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과 협업한 이런 레퍼런스가 그대로 적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삼성전자 쪽에서 평택에 2030년까지 반도체 투자 100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삼성물산 같은 그룹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 그룹사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간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쪽, 삼성그룹사대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15% 미만이에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일간 몰아주기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지배구조 이슈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영업이익 8천억 달성했는데요. 연간으로는 2조 4천억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향후에 네온시키라든가 삼성물산 관련된 여러 가지 해외 쪽의 수주 사업들, 플랜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올라가다 지금 주가 살짝 꺾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만 9,500원입니다. 삼성물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는 한 11만 원 중반대까지 열어놓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5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